2019 연구직 및 전문직 공개채용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의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. 모집 분야 및 채용인원입니다.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급 연구직과 접근원을 모집합니다. 채용인원은 한 명 이내입니다.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은 언제일까요? 접수는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책임연구원급 이상은 논문 발표 및 면접 전용, 연구원은 필기시험, 전문원급 이상은 영어시험 및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. 원서 접수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. 국토연구원 공개채용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 국토연구원